안녕하세요. 브리드의 홍보이사 윤정아입니다. 우리 회사 브리드는 영어학습 솔루션 개발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 인터넷 사이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해 보셨습니까? 온라인 학습을 선택하는 이유가 월 사용료가 저렴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시간과 동선을 줄일 수 있어서 회원가입은 쉽게 하죠. 그런데 이용시간과 횟수는 무척 짧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 학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것은 지속적인 동기유발과 피드백을 통한 능동적인 학습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온라인 학습 시장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브리드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 중 하나인 스마트 포인트 리딩 기술을 개발해서 온북 앱을 런칭했고 단기간에 30만 유저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장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죠. 참고로 미국에서는 아마존 킨들이 온북과 유사한 리딩 학습 도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온북의 가장 큰 특징은 원어민 음성에 따른 텍스트를 노래방 자막처럼 따라 읽기 위해서 집중도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런칭 이후 유저 사용률이 1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죠.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학습자는 원어민 음성을 따라 읽고 자신의 발음을 비교 분석해서 발음 교정과 스피치 함양을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온북의 경쟁력은 콘텐츠 생산 단가가 경쟁사 대비 20% 이하 수준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데 있고요. 국내에서는 스마트 포인트 리딩 학습법 개발로 우리 회사 브리드가 유일하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온북 시장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제는 해외 시장 진출에도 한 발짝 내딛기 위해서 이번 일본에서의 재팬 IT 위크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전시회 시장 반응을 바로바로 체크하고 현지 피드백을 통해서 일본판 온북 앱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어학 시장의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하면서 영화학습의 플랫폼을 만드는데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브리드는 위를 통해서 글로벌 어학 학습 생태계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현재 위랜더라는 집단 번역 학습 앱을 개발 중에 있고요. 런칭 목표를 올 9월에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브리드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을 함께할 수 있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